안녕하세요. 여기가 어디게요. 제가 잡초 제거하는 곳이랍니다. 자, 한 시간에 얼마큼 했을까요? 한 시간에 짝짝짝짝짝짝짝. 오다 보면 짝짝짝짝짝짝. 내가 한 시간 헨. 헨. 어? 요거 2미터 했습니다. 한 시간에 2미터. 해는 동산에 떠올리고, 일은 안하고 sized 영상만 찍고 있습니다. 1시간 일하면 많이 한겁니다. 한 시간 일 하고, 삼십분 놀고. 그리고 다시 한 시간 일 하고, 삼십분 놀고. 요렇게 일 할거랍니다. 와우, 요즘 원출입고씨 할짝 programm솔습니다. 철컷 인증서 찍고 다시 한 시간만 다시 또 영상 찍고 잡초 제거 할 겁니다. 힐링하기 집에서 힐링 엄청 좋아요. 예쁘죠? 우리 집에 지금 보이는 게 다 언추리꽃이랍니다.